후우 배송제 예측 얼마 안됐는데 제가 그 그 저희 베텐 MT로 아 베텐 MT가 아닌가요? 그 놀이동산에 이렇게 갔는데 네 일본에서요? 굉장히 인싸 알바분이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어 잠시만요 그니까 누구라고 하셨다고? 얼마전이 아니에요? 그걸 알고싶어요 네 좀 됐어요 네 어허 어 뭐지? 갑자기 기억이 정확해졌네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이거 빨개지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래요 아니 여기 어딘가에 그 생각이 꾸물꾸물 있을거죠? 어? 베텐 MT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건 일본이잖아요 그니까 한국말로 했을때가 어허 수상하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수상하다 수상해 누구냐 소혜양 두더지가 좋아요? 쭈꾸미가 좋아요? 이게 무슨 소리에요? 저희 베텐을 듣는 분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쭈꾸미 혹은 두더지 뭐가 다른거죠? 쭈꾸미는 바다에 살고 두더지는 땅에 사는 뭐 사실 똑같은 존재인데 음 뭐 사야 돼요 쭈꾸미.. 뭐 사야 돼? 저 그냥 내려 stating